혹시 그거 아는 사람 나 이제 옛날에 태권도에서 갔었는데 그 이게 다 쓰고 총인데 그게 서바이벌 그게 베인트총 아까 서바이벌 그렇죠 권석이입니다 야 진짜로 야 티끌 모아 태산 한번 해볼래? 티끌 한번 모아보자 믿는 두께 발등 찍히고 싶어 나 하나 생각났어 주제가 뭔가요 그러면? 주제요?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시리 씨가 시리야 시리야 주제가 뭐니 네 내가 우리가 할 때 시리 시리야 이슈가 뭐니 그래서 주제가 뭐죠 권석이씨? 네 일단 주제가 어떻게 끄는지 모르죠 시리야 어떻게 그러죠? 시리야 꺼져 꺼져 어떻게 그러죠? 시리야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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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놀랐어요 꺼져 꺼져 입이 되게 험하신 분인줄 죄송하네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나 되게 귀를 당황했어요 꺼져 꺼져 아니면 데뷔 5주년 6주년 뭐 그런 콘텐츠 어때요? 어우 그런 거 좋지 그런 건 당연히 할 거 같아요 그건 당연히 할 거 같아요 그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같아요 그건 안 하는 게 이상하고 샤이닝 다이몬스 인정 샤이닝 다이몬스 쟤야 쟤 쟤 아니 아니야 우리 간장소에 먹어야 돼 간장소에 먹어야 돼 간장소에 먹어야 돼 도망간 거 아니야? 아 여기 줘 아참아참 여기 줘 여기 줘 아니 여기 줘 후시 마음 봐라 후시 마음 봐라 먹어 하 오히려 더 짜증나게 하면서 블랙 얘 블랙이야 아 블랙이야? 나 화이트야 얘 블랙이야 나는 화이트 얘는 화이트고 얘는 블랙이야 얘가 나한테 나 뭐 온 거 같아 그래서 내가 나 블랙 이러니까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착한 짓을 계속 나 뭐 같아? 나 뭐 같아? 근데 우지는 몰라요 저희는 다 이제 지령을 받았는데 어 호시는 뭐예요? 전 블랙 사타요 뭐야 난 착한 사타요 네 이 분위기를 위해서 한 번 더 건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또 해? 서처 그만해 그만해 예예예 내가 보니 얘가 원하는 그림이야 좀 치하는 걸 원하는 거 같아 지금 30분 뒤에 호시 없겠다 아이고 인원이 말할 때 가장 좋은 점은 그거지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다른 누구나 움직여야 얘 암호가 있나 보네 암호가 라고 생각하는 녀석이 한 명은 아니라는 거지 아 이게 아니야 아 이게 아니야 나 좀 내성적인 거 같아 아니야 진짜야 컨셉을 계속 잡아 막 같이 떠들다가 갑자기 승관이가 웃고 있으면 승관이는 정말 웃기고 좋다 지금 거짓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의 방황인데 앞으로 써야 될 거 같은데 근데 보자 뉴욕 사는 사람 같아 아 아 아 사랑해 뉴욕 양말이 진짜 포인트인 거 같아 아 이게 양말이 진짜 양말 뒷면에 자유의 여신상이 최고의 포인트인 거 같아 아 아 아 아 저희 끝에 푸는 아 아 저희 대표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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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보나 마다 김민균 문진이지 뭐 이지적인 녀석들 이따 해봐 아 아 아파서는 바보 같던 뛰어서만 용감했었던 그렇게 그저 그랬던 내가 잘하네 마지막 거 그렇게 그저 그랬던 내가 예 그렇게 그저 그랬던 내가 예 나 잠깐만 잠깐만 내가 예 예 또 내가 예 아 그걸로 하네 들어볼게 어 좋은데 진짜로? 응 응 응 굿굿 아 걸리는 거 있어? 아니 하면 돼 호랑이의 시선 그건 아니야 아 우지마 내가 괜찮은데 아니 미안해 할 수 있지 웃긴데 당연히 말해줘 우지마 우지마 이거 넣으면 안돼 갈게요 이거 다 쓰자 응 웃길 것 같아 다음 사람 데리고 쓰자 저거 저거 찍어서 아 내꺼야 웃지마 이렇게 아 뭐야 내꺼야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정환이 형 뭐였지 오늘도 라르라라 아 왜 이렇게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좋다 오늘 어떻게 살다가 오늘도 가르면 안돼 다시 할게 오늘도 뭘 원하지 네게 말해 너가 원한 대로 이런 거 넣어도 돼? 어 맞네 어 그때 약간 호랑이냈어 너 원하는 거 해 너가 원한 대로 Cuz you can't tou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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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 너에게만 따지 굿 알겠습니다 Cause you can't touch touch me 오직 너에게만 어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뭔가 힘 풀려있었으면 좋겠는데 오케 어 cause you can't touch touch me 오직 너에게만 어 오케이 그리고 어직 너에게만 찍을게 타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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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너에게만 들어 볼게 랩땅 오케이 좋은데? 뒤로 갑시다 랩이지? 어 한 방에 다 되냐? 한 방에 돼 어 해 앞에 글렁대는 거는 그 뭐냐 따로 찍고 일단 랩 해봐봐 차원의 답답다는 세계로 서로 가는 미래 속에 진해 랩땅 어때? 어? 약간 느낌이 별로 안 오냐? 오케이 좋았어요 좋은데? 좋은데? 어 일단 그루렁대는 거 하고 싶어? 어 어 일단 랩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지? 어 그거 하나 할게 일단 놀래라 난 한 번 다시 해볼게 아 들어볼게 어때? 아 좋아? 약간 열을 느낌이야? 어 알았어 이렇게 갑시다 그럼 뒤에 끝나는 거 헤이 음정 헤이 로 갈 거야 오케이 헤이 때 약간 마이크 좀 떨어질까? 아 미안해 헤이 할 때만 어 그렇지 현장감을 좀 줘 오케이 올려서 들어볼게 어때? 좋은데? 오케이 어 좋은 거 같은데? 오케이 혹시 그 2절 사비에 이거 조금만 더 볼륨 키울 수 있을까요?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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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